죽은 KRW 이게 가장 맛있고 들어itter요 physio 우유 반죽 그리고 꿀잼 반죽을 다 닦아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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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릿더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게 돼서 좋습니다 오랜만에 프라이드치킨 먹고싶어서 시켰는데 10개인줄 알았는데 8개만 왔어요 단가가 올라가서 8개를 뜯대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불닭마요소스입니다 무습니다 무습니다 섞인 żenie 이것도 즐거운 소스 손 너무 gum 소스 닭다리도 너무 잘어울네요 너무 조그마해졌어요. 메추리 다리같아요. 너무 조그마해요. 너무 조그마해서 고소해요. 부! 바삭바삭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오이 만하게 중에 오이 치즈 공erk 고춧가루 조금만 너무 조금만 메추리 닭다리인 것 같다 고춧가루 이거 맞나? 이 정도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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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떡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춧가루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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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알람들릴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두 개 남는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가족들한테 남겼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